안녕하세요. 피부의 고향 시드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고객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포토 후기들 가운데 시드물을 3년 동안 이용하며 얻은 꿀팁과 사용법 등을 후기로 남겨주신 5월 베스트 포토 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3년 전에는 머리카락으로 피부를 가리고 다닐 정도로 각질, 과다유분, 좁쌀, 칙칙한 피부톤 등 피부 고민이 정말 많으셨다고 해요. 현재는 피부 장벽이 강해져서 그런지 피부톤도 많이 밝아지고 피부에 생기가 생기셨다고 하는데요. 클렌징부터 각질관리 제품, 스킨, 앰플, 로션, 크림, 팩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한 후기와 함께 기초 제품 루틴과 사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남겨주셨답니다. 3년 동안 시드물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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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